700 아니고 이러면 103배입니다. 103배. 어마어마하게 늘었네요. 혹시 여기 103배로 고쳐야겠네요. 틀린 것은 제가 고쳐야 되죠. 103배. 103배가 이러면 늘었네요. 그런데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치료제가 6월에 비해서 7월에 103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현장에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병관리층이 굉장히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질병도 정치화하는 겁니다. 정치 목적에 따라서 난리법석을 지울 수도 있고 또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례적인 거죠. 있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가 싫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번 5주간 9배 증가 그리고 격리병동이 지금은 여유가 있는 모양이죠. 의사협회 코로나 대책 전문의 발족. 나중에 상황이 악화가 된 다음에 의사들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됐다 이렇게 또 돌팔매를 할 거니까 의사협회가 놀래 가지고 정부보다 여러분들 앞서서 의사협회 코로나19 재유행 선제적 대응키로 확산세 심상차나 지역사회 위기 대응. 의사협회가 먼저 나선 겁니다. 나중에 또 돌멩이 던질 테니까 너희들 때문에 문제가 악화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금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놀래 가지고 의사협회에서 가장 현장정부를 민감하게 여러분들 대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개원이지 않습니까 1차 진료기간. 벌써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전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kp3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재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 9일입니다. 의사협회가 잘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그냥 집단 행동해 가지고 뭡니까 국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냐 이렇게 삿대질 할 거니까 놀래 가지고 여러분들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8월 첫째 주 기준으로 861명이 신고됐는데 지난달 첫째 주 7월 달에 91명 기준으로 최근 5주간 9.5배가 증가한 수치다. 7월 첫째 주에 비해서 8월 첫째 주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의사협회는 표본 감시 결과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행 추세를 고려해 볼 때 8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내놓고 국민들한테 당부하거나 경고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의사들은 다 면접을 받은 겁니다. 정부보다 먼저 나서 가지고 우리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코로나19와 유사한 호흡기 정상을 벌이는 100일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의 감염병도 확산 추세에 있는데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렵고 코로나19 치료대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약국에서 여러분들 공급을 못한다는 이야기들은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고령층들이 위험하니까 여러분 각별하게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팍스로비드라는 그런 제품을 많이 이렇게 복용을 하는 모양이죠. 이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 질병관리청이 보건소를 통해서 배분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약국에 계신 분들도 한 잔은 찾는데 원활히 공급이 못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의사협회는 긴급하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감염유기 대응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최근 코로나19가 급증하며 재유행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지침이나 안내도 없습니다. 정부는 대응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그럴 능력조차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와 가지고 의사들한테 코로나 퍼지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기가 넘사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많이 확산되면 또 정부 두드리기 맞을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응에 손 놓고 있는 정부와 별도로 자체 대응책을 강국히 하고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즉각 발조해서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든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매일 하는데 최소 6시간에 8시간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매일 고3처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새벽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들어오시면 예의상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그렇게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 중에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 방송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의상 좋아요를 다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그렇게 방송을 들어주시면 또 방송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나가지고 여러분 방송을 안 하겠습니까. 예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네요. 약을 구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다른 약국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감염병 아마 전문가 모양입니다. 엄중식 교수. 감기 환자 4명 가운데 1명 코로나. 아프고 열라면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노년층들은 굉장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거의 전부가 8월 8일자 이런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최근 거죠. 8월 8일 날 다른 약국 가보세요. 코로나 확산의 치료제 품귀 현상. 팍스로비드가 있는 모양이죠. 치료제가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매력저하증 등 고위험군에 한해 처방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도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치료제가 부족해서 보유하고 있는 약국을 찾아다녀야 되는 실정이고 그나마 수도권은 좀 형편이 나은데 지방은 어렵고 대한약사의 관계자는 코로나 환자들이 제법 늘어나면서 여러 약국들에서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주로 처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보통 여러분 젊은 분들한테 처방전을 끊어주지 않는 모양이죠. 그런데 코로나19 치료제는 일반 의약품과는 달리 전량을 질병청에서 관리 통제를 하네요. 약국이 주도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보건소의 수량을 신청하면 그것에 맞게 분배를 해주고 신청 물량을 또 다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약국들이 대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질병청의 보건소를 통해서 아마 수료량을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튼 간에 관의하는 일이 다 일죠. 박슬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룰린 최근 3개월간 공급량은 5월에 1812개, 6월에 737개, 7월에 76,043개가 된 겁니다. 이야 엄청나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진짜 700배 맞네요. 700배 맞습니까? 76,043을 700배 맞네요. 700배. 틀리지 않았네요. 76,043 나누기 737 거의 700배네요. 700배. 치료제가 7억배 이름 늘어났네요. 엄청나네요. 이게 다시 고치하겠습니다. 700배 맞네요. 이게 아니고 이게 700배입니다. 원래가 맞았습니다. 700배.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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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했다는 이야기네요. 보시게 되면 6월 달에 737개에서 7만 6,043개가 늘어났으니까 700배 늘어난 거네요. 환자가 폭증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정직한 숫자지 않습니까? 치료제가 이름 공급량이 6월에 비해서 700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네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조용히 있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욕 들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7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전달은 6월 대비 공급량도 공급량도 103배 늘어났다. 오늘 각 보건소들의 긴급 물량 1만 5천명분을 추가로 배분했는데 뭐 이게 터급적 같은데요.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유행을 대응하게 추가로 치료제를 더 사올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하는 거 별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또 혼나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잘 60세 이하가 처방받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값 본인 부담이 100만 원이 넘습니다. 60세 이상도 본인 부담금만 5만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약이네요. 노란 잠수함께서 말씀하신 게 60세 이상의 처방을 받으면 100만 원 내야 되는 거 아주 비싼 약이네요. 생명 살리는데 비싼 정도가 100만 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감염병 전문가 되시는 엄중식 교수는 감기 정세가 있는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코로나 정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호흡기 환자 전체를 최취해 바이러스 분석 검사를 해보면 4주 전에는 7% 정도 됐는데 지금은 25% 샘플이 이렇게 확산된 거죠. 8월 셋째 주 넷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 이후로 중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럼 격리병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호흡기 환자의 4분의 1 정도가 코로나19 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여러분 개인위생 각별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